달의 지평선에서 모습을 드러내 뉴유이 상공을 비행하는 초거대 ufo 가삼대 초망원 렌즈에 잡혔다. 달의 그림자를 비추는 3대의 초거대 ufo 3월 26일 아직 날이 밝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하늘에 떠있는 초승달의 3대의 초거대 ufo의 모습이 출연했다. 태양광에 비친 달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비행하는 초거대 ufo를 초망원 렌즈로 포착한 동영상이 4월 3일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다. 동영상은 당일 오후 늦은 시간에 촬영한 것임이 적혀있지만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 수평선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비행하여 초승달의 그림자 부분에서 사라져가는 3대의 거대한 ufo가 놀랍다. 그 크기도 굉장하다. 달의 크기에서 계산하면 이러한 ufo의 길이는 수천미터 단위의 크기가 된다고 한다. 초거대 모함이라고도 부를 것 같은 ufo가 3대나 출연했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가짜 영상인가. 비디오 카메라에 담긴 초거대 ufo의 선명한 영상에는 눈을 의심할 뿐이지만 이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는 웹미디어 보잉보잉 기사에서는 이 영상에 대한 두가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는 가짜 영상의 가능성이다. 이 ufo는 cg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원래의 동영상이 게시된 2일 조인 4월 5일 유튜브 채널 맨대즈맨대지에서 이 동영상과 똑같은 cg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확실히 원래의 영상과 거의 유사한 ufo가 cg로 만들어진 거의 같은 루트로 비행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또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나사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bfx 기술을 구사해 다윈 상공을 비행하는 ufo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다. 꽤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는 cg설이지만 기사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ufo가 외계인 문명의 것일 가능성이다. 그들은 우리의 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타이밍을 맞춰 침략해 올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달에서 이런 종류의 ufo가 목격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 건에 대해 다른 전개가 될지도 모른다.